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입니다. 먼저 서귀포시 여성들이 사회 진취를 위해 마련한 2021년 여성취업 박람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영상으로나마 이 뜻깊은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된 점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 여성취업 박람회는 온라인, 오프라인 두 개의 채널을 마련하여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지만 이번 기회가 경력단절 여성을 비롯해 취업을 원하는 여성이라면 누구에게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울러 여성들이 사회에 진취를 할 수 있도록 헌신해주고 계신 서귀포 YWCA 고맹수 회장님과 서귀포 여성 새로일락의센터 이신선 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구직자와 구인기업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취업하신 분들이 직장에서 인정받고 지역발전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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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